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정말 바쁜 와중에도 요양원 또 연탄 나눔 봉사활동 꾸준히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근데 막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워낙에 하는 일이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하는 일이다보니까 그냥 좀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팬들과 조은이도 함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희필품을 또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기억에 남는 팬분은 이제 80대 팬분이 계신데 잊을 수 없습니다. 멋진 가수 멋진 팬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추첨 시작합니다. 황금손을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드실텐데 제가 진심어린 위로와 응원을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행운을 여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는 25번. 자 25번에 이은 두 번째 행운의 숫자는 과연 몇 번이 나오게 될까요? 18번이네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번호입니다. 몇 번일까요? 31번. 31번. 31번에 이은 네 번째 행운의 숫자는 몇 번이 나올까요? 공이 빠르게 돌아가는데요. 16번입니다. 자 오늘도 다섯 번째 숫자를 추첨합니다. 20번. 6번. 첫 번째 행운의 숫자는 10번입니다. 자 2등 보너스볼 마저 추첨하겠습니다. 6번. 제 926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리고요. 16번, 20번, 10번이고요. 2등 보너스볼 당첨번호는 6번이네요. 지금까지 91.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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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